골드를 전부 읽고 두 장 제거합니다 돈은 벌면 된다 금화 카드 많이 집어보셨 여류? 쓰레기 카드는 안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겁니다 금화 돈 내다 경건함만큼 열성을 얻고 열성만큼 경건함을 얻습니다 계몽을 이었고 어지러움을 두 장 추가합니다 방어도를 부여하고 열성을 얻습니다 이미 방어도가 있으면 두 배입니다 아 돈 벌고 싶다 모르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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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씨 이씨 여그 갤몽을 얻습니다 이야 개봉 얻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흠 흠 아침기도 눈에는 돈 떴다 돈비사 흠 금화를 대개 영구히 추가합니다 업셋 사방각 떴다 가로님 어디쪽 사시나요? 우연으로라도 보고싶은데 띵 저 집 밖에 안나가서 못봐요 집안에 있는 사람을 뭔수로 본데 죽음의 종소리 띵 띵 띵 띵 첨탑에 살고있는건 맞지 그건 맞지 에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단지 가방 흑전 폭발 열성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피해를 24줍니다 하 따다 빔 빔 빔 근데 아직 돈이 없어 돈 더 벌어야 돼 돈 좀 더 벌고 근데 금화 많은 능이면은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겠네 돈은 더 돈 돈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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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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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돈... 적의 체력을 15회복합니다. 광신 떴다. 경건함을 쓰긴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금호화 관련 카드만 찾아볼까? 일단은 금호화 관련으로 가는게 낫겠지? 피해를 75줍니다. 오야오야... 라가블린 집에 보냈어. 라가블린 집에 보냈어. 이번 턴에 공격받으면 경건함을 살았습니다. 금화... 이글... 이글 붙어봐라... 이긴 김 여전히 안되면 이글 마치겠다 열성을 사왔습니다 열성을 가질만큼 높았습니다 흑점 폭발 다 집에 보낸 이게 돈을 또 써야된다는게 이게 또 쉬운게 아니네요 흑점 하 내 돈 어떻게 모은건데 60원 버린 카드 덤이 있는 그거 한장당 6 10의 피해를 줍니다 룬교라미드 핵망치 검은별 다 필요없네 뭐 괜찮은 카드가 없냐 괜찮은 카드가 없네 아니 괜찮은 유물이 없네 금은별 고맙습니다 물론 하늘 죄송합니다 조짐 75딜 88 꿀대 이거지 돈 밑에 메타 손에 있는 금화 카드만큼 마다 바우드를 사왔습니다 숫돌 아아 숫돌 대박났네 피해를 33두입니다 도금은 획득시 금화였습니다 백원 흐흑 흑 쥑 음 흑 백원 흑 흑 흑 흑 흑 40골드를 빌립니다 이 과자 모르망치 11조 태그가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 1당 10원 깎입니다 아 진짜 더러운 수대 구색 아이 미친 스내코 돈독 와 132골드 와 돈 번다 방공 후 적의 방어도 5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봉갈 핵에 돈 버는 맛이 있네 핵에 돈 버는 맛이 있네 돈 좀 펴자 아데 돈 아씨 돈 뚝당우락 돈 스킵 돈 버는 맛이 있네 돈 버는 핵에 돈 버는 버는 이시랄 넌 죽겠는데 쨔쏘 흑섭 아악! 카카오 카카오 금화를 낼때마다 경거담을 얻습니다 드디어 마참낸 제발 살려주세요 아하 종소리부터 할걸 äh 에 에 에 에 너도 집에 가 116 아 돈 뻗은 맛이 있네 이거 금팔을 낼 때마다 경건함을 얻습니다 야 돈 버는 맛이 있네 짭짤한데 아주 짭짤하다 아 이 맛이 없구만 괜찮은데 할만한데 와 188골드 어 이거 나름 잡살한데 아 침기도 아 침기도랑 자해랑 같이 써가지고 경건함 빨리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돈 버는 맛이 있네 하하우 하하 자해 또 나왔다 아씨 금화강화 됐어 씨 그지않을거 자해 하나 더 넣을까 어 나 돈 없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그지 됐어 돈 없으면은 금화 못쓰나 쓸 수 있네 야 돈만 주니까 애들이 집에 간다잉 야 돈만 주니까 애들이 집에 간다잉 아 몇 푼 지워주니까 집에 간다 이런 맛이소구만 이런 맛이소구만 집을 가렴 집을 가렴 근데 망했다 지금 망했어 계속 떨어져 저거 채울 수가 없어 떡락한다 후회가 필요다 흐아 자 흐아 돈을 다 썼어 돈을 다 썼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800원 그지 됐어 그지가 됐어 이거 안되겠다 금팟 쓰면 안되겠다 금은 안쓰고 저걸로 가자 돈독을 쓰자 돈독 돈독하다 아니 저정도는 써야되지 않을까 아예 안쓰면 못살줄거 같은데 아예 안쓰고 아예 안쓰고 지금 Porque 괜찮은 Ay jak 한국 갈래 아 123들인데 코스트가 없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 아예 진짜 하나도 안쓰구 돈독으로 가야되나 흑점을 버리고 돈독을 잡고있잖아 그게 낫겠네 으아 막모루쓰구 아니다 막모루쓰면은 돈독을 못쓰네 막모루 돈독으로 200들 가까이 때려받고싶은데 코스트가 없다 일단 옆에 애들 집에 보내는게 돈독 떡나겠는데 아 돈독이 너무 안좋네 이거 아 돈잘벌고있었는데 여기서 금화 잘 털면 제 집에 못보내나 이거 자의 24스텍이라서 한 10장정도 털면은 쟤도 집에 보낼수있지 않을까 확실히 경건함이 너무 쓰기 힘들고 얘가 쓰기 힘들다는게 카드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타이밍이 안나와 타이밍이 안나와 야 내 차에 매넣나 그럼 이제 금화 다 털기전에 아침기도 해가지고 계몽을 계몽을 얻은 다음에 금화를 털어서 좋았어 이..이거였구만 이게 답이었어 아 돈주니까 집에가네 이제 관용이다 금화를 낼때마다 카드를 하나 더 뽑습니다 애들이 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게 내가 돈을 덜 줘서였구나 땡 아 이거 베타 아니지 아씨 베타인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상점가서 후회 지울까? 그러면은 저금통 빠지는데 후회 정도면 뭐 후회 정도면 뭐 자해공발 와 자해공갈 저기요 슬슬슬 코리안 지구장님 스위치는 맞춰 언제 나와요 사일런스랑 비펙터는 이제 지려워요 스위치는 포기하십시오 답은 PC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PC도 없으니깐 전천히나 찾아볼까? 님컴업 개봉도 괜찮게 해야겠다 흑전폭발 너무 비싸 근데 괜히 드로우 드로우 뺄 필요 없겠지 돈 좀 주고 집에 구할까? 어떡하지? 와 이 게임도 이제 블리자드 따라가는 히오스골 하고 싶어 물쳐 빨리 내놔라 히오스골? 히오스가 어때서? 지금 백만 히오스인들 오욕하신겁니까? 웃어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 후회 아 아 잠깐만 이거 후회대미 집겠다 아야 백명? 백명? 어 떴다 떨띠 떴다 근데 졸라 약하다 근데 진짜 개약하네 이게 왜이렇게 약하지 천원 천원 모아야 꿀랑 백딜이네 허씨 개스레이네 아니 강원된거임 홀랑 잃고 65들밖에 안돼 내가 이 65골드나 쓰는데 너무 약해 내 돈 남의 돈 쓰는데 좀 더 세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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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헝만님 감사합니다 보태서 쓰겠습니다 채찍제 견거나물 20시.. 22어츠입니다 기도 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관용 뽑고 나면은 필요하잖아 대체되었다. 비축은 안쓰면 그만큼 줍니다. 돈으로 줍니다. 슬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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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샘. 비축 소멸이 안되면. 어. 관용 같다. 그만큼 돈을 줍니다. 와 이게 안뜨네. 차이가 안떴어. 슬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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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을 이 집에 돌려보내주지 일단 후회를 버리자 이거 맘가 있으면은 피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필요한가? 맘가? 아 맘가 있으면 피 잘 채울텐데 필요한가? 도망가 도망가 야참니다 퇴근시켜야참 퇴근시켜야참 와 자에 공갈 퇴근시켜야참 고거 하세요 고거 포커 플레이어 포커 규칙 모르시면은 좀 그렇긴 하겠다 포커 규칙을 아신다면 포커 플레이어 재밌어요 한국 문의만 들어서 한국어 패치도 잘 되어있다고 포커 플레이어 구글리 아이도 갓 노릇 뭐야 영채가 달려있으니까 집에 못보네 포커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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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커 플레이어 포커 플레이어 포커 플레이어 공동체, 적의 방어도를 얻을 때 그만큼 가치였습니다. 재생 포션 아 돈 많다 관용, 기도, 공동체 공동체 필요 없고 수비 필요 없고 종소리 관용, 자의 기도 다 필요하다 돈만 주면 애들이 다 집에 가 이게 자본 승리가 아닐까 돈이 최고야 애들이 몇 분 봤더니 집에 가 부스가 없다 대게 돈 밖에 없어 아이고 내 차에, 잠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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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주입니다 빠암 아침에 보냈어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집에 보내면 끝나는 거였는데. 잘가. 돈 짱마라. 1500원 있어. 심장 퇴근갑. 방언으로 열성 얻을까? 근데 방언까지 쓰려면 코스트가 미라 쏘는 게 참겠다. 없어서요. 돈 짱마라. 이게 내 돈이다.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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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oello. 아이고 이럴 집에 가 회중시계 배 회중시계 발동될 일은 없을 것 같애 열성을 더 받습니다 성가효과도 쩔긴 쩔겠다 근데 지금은 열성을 얻을 필요가 없어 관용 떴다 막모르 막모르 아이고 막모르 먼저 썼을걸 마틸 왜케 세냐 후회 떴고 아니 자해가 한창 더 나와야되는데 이러다 모자라는거 아냐 열성 20 490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첫 턴킬 심장 첫 턴킬 심장 첫 턴킬 심장 첫 턴킬하는 캐릭터가 있다 삐숭 빠숭 잘가 안녕 이 덱 겁나 세네 집에 가던 심장은 아이언클레드에게 습격을 당해 사망했다 세드 엔딩 천국을 향하여 골드 3516 대신 22 1 2 1 2 3 1 2 1 2 2